네, 코로나19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앞두고 정부의 손실보상 긴급지원책이 발표가 됐는데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지금 연말부터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7, 8, 9 세 달 동안 제2차 손실보상이 있었잖아요. 10, 10월, 12월 2차 손실보상이고요. 지금 1, 2, 3, 지금 현재 이게 3차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날 이후에 지급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소상공원에. 그래서 1월 전에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당한 가게를 중심으로 1533-3300 손실보상 콜센터입니다. 아마 또 문자가 갈 겁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보면 문자가 가면 링크를 클릭하고 본인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계좌번호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받았거든요. 방역증은 100만 원. 이번 손실보상은 사실 가게마다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런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을 무조건 먼저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7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200만 원에 추가 지급되는 거고요. 이분이 400만 원만 받아야 된다. 100만 원을 이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줬다가 다시 받는 방식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은 1%대로 장기 대출로 이렇게 전환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건 꼭 지금 너무너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고요. 물론 500만 원도 너무 작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설날 이후에 700이면 700, 800, 800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533, 3300이다. 1월 19일부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3일 이내 보통 우리 소상공인 소상공인 그동안 희망회복자금 보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도 입금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 원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3일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콜센터는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이 걸릴 수 있으니까 1533, 3300. 1533, 3300 알아두시고요. 1월 19일부터 다음 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초과세수가 10조가 더 거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작년에 총 초과세수가 10조뿐만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50조가 더 거쳤다는 추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돈을 추경에 쓰고 남은 돈이 10조다. 당연히 이건 저는 지금 우리 국민적 합의가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두 그룹입니다. 하나가 소상공인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서 실업을 당했거나 임금이 깎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이번에 손실보성 500만 원 나오는 것처럼 저소득층까지 포함해서 저는 추가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력이 되면 추경까지 해서 여력이 되면 설날 이후에 전국민 재난전금도 추진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호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국민 1인당 몇백만 원 받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재난전금로 50만 원 받았잖아요. 1차 때 25만 원. 2차 때 그것도 88% 국민들에 한해서 25만 원. 50만 원이 안 됩니다. 평균. 나머지는 손실보상인데 우리는 손실보상도 작고 국민지원도 작습니다. 둘 다 제대로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쯤 되면 성수품 지원 대책을 내놓는데 배추, 사과, 소고기, 계란 이런 농축, 임산물,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뭐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 계란, 고기, 심지어 요즘에 딸기까지 딸기 엄청 올랐어요. 딸기 한 팩 저도 이렇게 집어보려고 했더니 1만 6천 원. 1만 5천 원, 2만 원 내서 집었다 놨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집었다 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날에 가장 많이 쓰는 물품들이 한 10개 있잖아요.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대추. 밤대추. 이 10개에 대해서 물량을 대대적으로 푼다는 거죠. 비추겠다는 물량을. 그래서 140% 그러니까 지금이 시중에 100% 정도가 돌고 있다면 40% 더 푼다는 겁니다. 그럼 물가가 아무래도 안장이 되겠죠?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의미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소비 쿠폰.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조금씩 썼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관에 가면 6천 원 할인해 주고 이런 거예요. 운동 시설 이용할 때. 이 마트도 한 2,500개 정도 마트나 중소마트 또는 재래시장, 전통시장까지 해서요. 가시면 써져 있어요. 계란에 예를 들면 계란이 원래 한 판에 7천이다. 그러면 3천 원 지원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안내데스크나 계산하는 데에서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얼마가 되겠다. 그것이 만 원. 소비 쿠폰이 1인당 한도가 만 원이었는데 2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란도 사고 배추도 사고 무도 샀다. 그런데 그러면 각각의 할인폭이 정해져 있어요. 각 종목마다 얼마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보통 제가 직접 마트에 세어보면 3천 원, 2천 원, 4천 원 이렇게 할인폭이 있거든요. 그러면 2만 원까지 할인을 받는 거니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2만 원은 너무 작다. 5만 원까지는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물가가 비싸긴 너무 비싸졌어요. 코로나19 대출 빼놓을 수 없는 관계죠. 많이 힘들어지시니까 또 대출을 알아보고. 그런데 최근에 제1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보통 우리가 1금융권의 신용도가 좋고 대출 금리 높고 2금융권의 신용도가 좀 낮고 대출 금리 높고. 왜냐하면 하이리스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제1금융권들이 기준 금리는 0.5% 오른 사이에 금리를 2%, 3% 몇 배씩 더 올리는 바람에 최근에 가상금리를 3.1%나 붙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의 금리가 5, 6%까지 치솟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리가 더 높았던 새마을금고 지난 11월 중 대출 금리가 3.91%로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신협들 있잖아요. 신협협동조합 대출 금리가 5%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제1금융권이 지금 폭리를 차고 있다. 금리를 낮춰라. 더더군요.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빌린 분들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빌려야 하는 분들에게는 돈을 더 낮춰라 촉구를 해야 되고요. 당국이 그렇게 낮아야 되고요. 가상금리를 지금 엄청 붙인 거거든요. 기준금리에다가. 그다음에 금리를 낮춰라 촉구하면서 동시에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에 이제 제1금융권은 안 가야죠. 대출이 너무 비싼데. 차라리 새마을금고나 신협협동조합으로 가자. 그런데가 지금 현재 확인해보니까 대출 금리가 오히려 1%, 2%, 3%까지 더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오히려 제1금융권보다 제1금융권은 신협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1금융권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미 돈을 빌린 분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할 수 있다. 일찍이 번져야 된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아주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공기입니다. 하루 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분 도와주! 그리고 또 만나요! 홈페이지에서 만나요! 1부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는 고맙습니다! 3분 Flex! 시청해주세요!